아트와트 시작 건물 건물이 완료되어 시작 건물이 완료되어 건물이 완료되어 건물이 완료되어 전선 건물이 완료되어 흐흐흐흠 좋아 이쪽은 막았고 여기 아래 올 것 대비해서 이렇게 막합시다 시작 아예 못 들어오게 도관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도관을 연결할 방법이 없을까 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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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이 꽤 도관 싱글턴이 사용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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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야야. 녹겠다 야 이거. 이거 귀찮게 안 해 사람이. 시난 홈 com 야 야 야야, 야야, 야 야야, 야야, 숨는다 야. 모자마자 뭔놈에 폭병이 이렇게 많아 숲속에 숨어가지고 개짱나기하네 사람 진짜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사람을 귀찮게 해요 이거 어디서 떨어지는 거야? 국사포가 저기서부터 떨어지는 거야? 사거리 돼졌다 사거리 뒤졌네 조금만 버텨면 돼 자건가 조금만 버텨고 싱글턴의 위치에 구성된 곳을 잃어버렸어 싱글턴의 비컨 아직도 액티브 잠시 후에 공격을 기다려 공격을 기다려 마지막이 완료돼 완료돼 군밍에 부착 공격을 기다려 잠시만 있어봐봐 이것만 만들면 된단 말이야 이것만 구석이 완료돼 군밍에 부착 구석이 완료돼 구석이 완료돼 구석이 완료돼 구석이 완료돼 구석이 완료돼 구석이 완료돼 미쳤네 이거네 신랄 난리 났네 아 제발 싫어지 마세요 아니 뭐 인간만 뽑았나봐 저것들은 또라이같은 것들 야야 잠깐만 야 야 이제야 좀 애들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야 이러지마 이러지마 이거 한타 막는다 이거 간다 한타를 막아낸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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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사포로 이겨내 곡사포로 극복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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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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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계속 찍어내 계속 멈추지마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이거 어떻게 방법이 좀 없을까? 계속 이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걸까? 아 그거 검은 사막 하다가 그레이 구하고 그레이 구하다가 검은 사막하고 막 그래서 리방 안하고 해서 그래요 유닛 레디 유닛 안더 아타크 좋아 여기는 제꼈다 유닛 레디 유닛 인 프로댁션 곡사 일부 남기자고 여기? 곡사 이만큼 남기고 얘네로 조이지 유닛 안더 아타크 유닛 안더 아타크 안전한 소스 유닛 안더 아타크 벨레나이드 유닛 레디 유닛 안더 아타크 유닛 안더 아타크 유닛 안더 아타크 안전한 소스 긴기니 컨스트럭션 자 찾으러 가자 부터 스토리스 포옹 아들리를 앨번 아들리를 앨번 유닛 안더 아타크 유닛 안더 아타크 유닛 레디 와 랜서한테 병농네 와 랜서 짱 좋네 약간 그거 같다 호멀드에서 쓰는 아이언 이거 이온캐논 디스트로이어 이런 거 있거든 이온프리깃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녹여버리네 그냥 와 쩐다 쩔어 우선 우리가 목표하는데 싱글 턴을 찾으러 갑시다 루틴이 체크 뒤에서 계속 병력 지원되고 렉이 나는 거야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최적화가 이상하지 뭐가 이렇게 프레임드랍이 일어나지 프레임드랍은 할 게임이 아닌데 아 그래요? 짱 좋네 녹여버리네 그냥 conform wall destroyed wall under attack wall under attack distraction complete unit ready unit in production wall under attack unit under attack 우글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 랜서 좋다 랜서 좋아 여기 30초만 기다렸다가 랜서 좋아 자 내려가자 오케이 뭐 베가는 뭐 거의 그냥 마린만 뽑아내는 수준이네 근데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루크 나오는 순간 말도 안되게 다 뒤졌다고 한다 야 랜서가 건물 다 뽀갠다 야 랜서 뽑길 잘했네 랜서 뽑길 잘했네 wall destroyed unit under attack unknown source wall under attack target wall under attack 와 와 와 랜서 짱이야 unit in production wall under attack 랜서 레이건 업그레이드하라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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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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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어, 싱글턴 안어 아까처럼 당하게 둘 수 없어 들어가 그냥,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 싱글턴 3초 남았다 괜찮아요 싱글턴, 미친놈아 야, 돌아와 넌 가지마 넌 가지마 넌 돌아와 같이, 같이 돌아가자 같이 돌아가자 마중 아틀러리 ready 차이정 포지션 파이어 서포트 아틀러리 서포트 서포트 아틀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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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너는 일로와 이게 구명정이야? 아틀러리 헤드샷 배트 배트 그거같이 생겼네 배트윙처럼 생겼네 노래 왜이래 렉 걸렸니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뭐 이렇게 지그산눈으로 쳐다봐 얼굴은 동행인데 눈가를 왜 갈색이야 뭐야 튀겨? 싸이코 뭐 가구를 하이 하이 신제 스페셜스트 레드 그레이브의 회복 비컨이 액티베이 되었습니다. 레드 그레이브가 살아있어? 안정돼요. 시그니너는 적은데 가까이 있습니다. 엄마, 레드 그레이브의 위치에 데려주세요. 나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어... 후에 일어날 일을 복선을 깔아 놓은 것이지. 동양인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다. 동양인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다. 비타 캔디데이터는 인텔리젠트의 생활을 통해 그러나 계속된 서베이터는 사이런스에 우리의 전체의 시그니너는 이 비타 캔디데이터가 이 비타 캔디데이터가 이것으로 다시 전화하시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공연을 통해 이라는 것이다. 엄마? 공연이 없게 공연을 통해 의미가 없어지고 공연을 통해 이 최소의 유지됨. 그리고 그 저희가 그 수업에 나의 경우가 노동봄의 지포로를 아름다운 우리의 영향을 어떤 뭔 개수 마음은 스페셜리스트 레드 그레이브의 생존송신기의 위치를 파악했으며 안타깝게도 그 지역은 토착 외계인들이 강력한 요새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루시는 외계인 봉고지를 공격해서 얼마 남지 않은 인간 생존제 중 한 명을 구출할 겁니다 전체 스페셜 기술이 거의 다가가가 되었습니다 기술이 현재 제작된 트러우는 루시, 여기 많은 트럭이 있는 곳으로 저거는 많은 공격력이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일렴 신청의 소식이 있습니다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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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서 본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는? 사로구진다시 아, 좋아. 너무 좋아, 저런거. 롱버 월라인 요 앞에 하나, 여기 위에 하나 이제 건물 공장은 그냥 하나만 짓는게 건축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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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드윗 클라스 건축듀 에픽 못 만들걸? 이번 판은 공중 착륙장만 만들 수 있을꺼야 저쪽 앞에 가서 저것까지 먹으면 좋겠네 사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하베스터 절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돼서 제일 재밌는 종족 구 구 구가 제일 재밌습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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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어허 아직 이러면 안 돼. 어허 이러면 안 돼 아직. 앤티헤비 센티넬 앞쪽을 좀 더 뺄까? 항공국사 전차. 노래가 참 발랄해. 그죠? 아하 어허 어허.